모든 신들이시여, 오늘 하루도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게 간절하게 도와주셔서. 가자! 가! 5,500원! 서서서! 봐, 형이 간다 그랬잖아. 빠지는 자리가 아니라고, 레이크가. 아우, 레이크 이제서야 가네. 아우, 레이크 이제서야 가. 5,500원 돌파! 아, 자튼 기가 막힌 공간인데. 기가 막힌 구간인데, 레이크 머트리얼즈. 가자! 가자, 레이크 머트리얼즈야. 한번 시원하게 가줘라, 가줘라. 가자. 레이크 머트리얼즈 오늘 왜 들어갔는지 느낌이 와 안 와. 레이크 산 사람 없다고? 딥지찌개 값이라도 번 사람 빨리 채팅창에 1번 한번 써봐. 저 사람들은 뭐야, 그러면? 저 사람들은 뭐야, 그러면? 저 채팅창에 올라온 수많은 저 1번들은 도대체 뭐야? 어? 써니전자 먹었어. 축하해. 써니전자 안투수 관련된 주식이라고 버티라고 그랬지. 한번 시원하게 어저께 갔구나, 써니전자. 넥슨 먹었어? 어제 넥슨게임즈 시원하게 가주더라. 야, 어제 기가 막히게 잡았지? 어제 대형주가 가는 날이어서 거래량이 들어온 날이었단 말이야. 어제 형이 생각했던 대로 움직여주니까. 형도 어제 기분이 좋더라고. 넥슨게임즈가 기가 막히게 올라와야 될 자리에서 올라와줬어. 넥슨게임즈 기가 막히게 올라가더라. 응. 아침에 종목 픽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얘들아. 아침에 종목 픽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어, 올 한해는 제가 누차 얘기를 하지만 작년보다는 쉬울 거예요. 어, 작년보다 쉽습니다. 올 한해는 급락은 없을 겁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 한 번 재판 살펴볼게요. 자, 코스닥이 지금 거의 고점 구간까지 올라와 있죠. 지금 여기를 놓고 보자 그런다면, 자, 여기와 여긴데 결국은 지금. 750에서 650 사이인데, 아마 이 박스권을 크게 벗어나는 움직임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코스닥이 움직인다 그런다면 800선? 네, 800선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무리가 있는 모습이고, 어, 750일 기점으로 어, 이제 다시 시장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지금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제는 코스닥을 기점으로,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위로 올릴 수 있는 구간보다는 다시 아래로 열릴 수 있는 구간이 많습니다. 이해 가시죠? 위로 열릴 수 있는 구간보다는 아래로 열려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자, 따라서 이제부터 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나요? 신규 매수? 안 되죠. 신규 매수 안 됩니다. 단타, 뭐 단타야 뭐 소액으로만 진행하는 거니까 들어갈 수가 있다 하더라도, 어, 중장리 종목대로 포지션을 잡는다? 근데 현재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요즘 또 잘 나가고 있으니까, 삼성전자 저점 찍었다, 삼성전자 사야된다라는 그런 매매 방법, 대용주들, 그런 것들 안 돼요. 중장리 종목들 지금 들어가서는 다시 안 됩니다. 이왕이면 바닥 나왔을 때 저점에서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현금을 좀 확대하는 구간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매매 횟수를 최대한 줄여야 된다. 내가 예를 들어서 천만원어치 매매를 했다 그런다면, 지금은 다시 200만원, 300만원으로 축소를 해서 소액으로만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된다. 왜? 호수닥 지수가 위로 열려있는 것보다는 다시 아래로 열려있는 구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그래서, 어, 박스권 장소에서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 그어놓고, 하단에서는 잡으면 되는 거고, 고점에서는 팔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4분기 실적이 곧 있으면 이제 발표가 돼요. 2월달, 지금부터 슬슬 발표가 되고 있죠? 1월달, 2월달, 3월달까지,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 4분기 실적을 중심으로 종목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여러분들이 기댈 곳은 어디냐? 실적 말고는 없습니다. 실적이 받쳐준 상태에서, 차트가 같이 살아있는 걸 찾아봐야 돼요. 이게 참 그렇죠? 말은 쉽죠? 형, 실적이 좋고, 차트가 좋으면 누구나 들어가지. 그래요. 누구나 들어가죠. 근데 이러한 종목들을 찾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근데 어려우니까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쉬우면 누구나 하겠죠. 어려우니까. 어려우니까 수익 내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그러니까 종목들을 하나하나씩 같이 보면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받고 써니전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누차 얘기했던 종목이야. 안철수하고 써니전자 같은 경우는 형이 급등 나오기 전부터 이미 당대표 선거 때문에 움직일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써니전자 들어가서 갖고 있었던 거고. 자, 가보자 얘들아. 오늘도 제발 부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저쪽에 계신 부처님이시여. 모든 신들이시여. 오늘 하루도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게. 간절하게 도와주셔서. 가자. 자, 장 시작. 이거 아, 이거 들어가야 되는데 얘들아. 이거. 대창. 대창. 9시 0분. 대창. 아, 못 들어간다. 너무 빨리 올라가 버렸다. 대창 패스. 에이씨. 내 개인 매매만 들어갔을 건데. 에이씨. 벌써 상한가야 대창은. 3%대 봤는데 대창을. 에이씨. 다른 거. 아직 안 올라간 거를 찾아보자. 아직 안 올라간 거. 이것도 어느 끼가 있는데. 아, 이것도 끼가 있는데. 아, 이거 탁. 이거 괜찮은데. 좀 더 밀어라. 좀 더 밀면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 나올 것 같은데. 아, 이게 호가창이 거지같이 바뀌어가지고는. 아, 물량 체크하는 게 더럽게 어렵네. 호가창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물량이 지금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우리 거 소화가 된지 안 하는지 체크하기가 어려워 아침에. 호가창이 이런 단위로 바뀌어가지고는. 에이씨. 이거 하나 걸린 거 같아. 아, 됐다 이거지. 이거다 이거. 얘들아 이거다 이거. 하나 잡았어. 자, 현재 시간. 9시 3분. 아, 이것도 내가 말하자마자 미친 듯이 올라가겠지. 레이크 머티리얼즈. 레이크 머티리얼즈. 레이크 머티리얼즈. 5330원. 5330원 잡자. 레이크 머티리얼즈. 목표값. 5495원. 손절값. 5030 잡자. 아, 종목들이야 맨날 있어. 종목들이야 맨날 있는데. 우리 시청자들 물량이 소화가 되냐 안 되냐. 그것 때문에 내가 항상 고민하는 거지. 내 개인 종목으로 들어갈 것들 바글바글하지. 아침에 지금 보이는 것만 몇 갠데 지금. 됐다. 오늘은 레이크 머티리얼즈 하나만 승부 보자. 레이크 머티리얼즈 하나만 보자. 5490원. 5490원. 자, 5500원까지 한 단계 남았죠. 갑시다. 5500 돌파하겠죠. 무난하게 돌파합니다. 5500 돌파를 못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야, 오늘 5500원 돌파해줄 자리인데. 거래랑 들어오는 거 봐서. 여기만 한 번, 5500원 라인만 한 번 잡아먹고 뛰어주면. 한 번 슈팅이 한 번 시원하게 나올 것 같단 말이지. 카! 5500원. 샷샷샷. 봐, 형이 간다 그랬잖아. 빠지는 자리가 아니라고, 레이크가. 아우, 레이크 이제서야 가네. 아우, 레이크 이제서야 가. 5500원 돌파! 샷샷샷샷샷샷. 아, 자트 기가 막힌 공간인데. 기가 막힌 구간인데, 레이크 머티리얼즈. 가자! 가자, 레이크 머티리얼즈야. 한 번 시원하게 가줘라. 가줘라. 가자. 레이크 머티리얼즈 왜 들어갔는지 알겠어? 오늘 얘 왜 들어갔겠어? 얘들아, 레이크 머티리얼즈 오늘 왜 들어갔는지 느낌이 와 안 와. 레이크 머티리얼즈 느낌이 와 안 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저 자리에서 용재형이 픽업을 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왜 용재형은 도대체 저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형의 생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레이크 산 사람 없다고? 야, 레이크 오늘 들어가서 김치찌개 값이라도 번 사람 빨리 채팅창에 1번 한 번 써봐. 야, 레이크 머티리얼즈 오늘 한 주라도 사서 나는 오늘 커피 값이라도 벌었다. 1번 눌러봐. 저 사람들은 뭐야 그러면? 저 사람들은 뭐야 그러면? 저 채팅창에 올라온 수많은 저 1번들은 도대체 뭐야? 어? 저 1번들은 뭐야? 알바들이야? 자, VIP 회원분들 종목 하나 나갈게요. VIP 단타 종목 하나 나가겠습니다. 매매 들어가세요. 소액으로만 들어갑니다. 종목 나갔어요, VIP 회원분들. VIP 가입 문의는 회사로 전화주세요. 위에 배너 있죠? 1833-6014 1년에 100만원입니다. 1년에 이용요금 100만원이에요. 자세한 거는 회사로 전화해서 문의하세요. 오늘 레이크 들어간 거 좀 살펴봅시다. 오늘 레이크를 왜 들어갔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이게 정말 교과서적인 패턴이에요. 어? 뭐가 교과서적인 패턴이냐면 이 라인 보세요, 이 라인. 내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뭐예요? 종목이 내가 들어가는 자리, 내가 오늘 매수를 잡으려고 하는 자리를 보려면 오늘의 차트도 중요하지만 그 전까지 어떠한 모습을 만들었는가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차트 있죠? 레이크 머트리얼즈 언제부터 보냐면 어, 여기서도 한번 봐봐. 1월 13일부터 한번 봐봐. 1월 13일부터 1월 25일까지 여기에서 만들어낸 차트의 모습을 한번 봐봐요. 저점 빼는 거 보여요? 어? 저점 한 번도 안 빼죠. 저점을 한 번도 안 빼면서 바로 어제의 차트가 가장 이상적인 차트. 이거 뭐냐? 이거 급등의 신호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패턴을 그냥 외워. 그냥 외워. 묻지 말고 그냥 외워. 어? 그냥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외워. 이런 패턴으로 움직이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 날 양복 만들면서 망치 만드는 것들. 그리고 다음날 갯상승과 거래량 뜬다? 보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들어가야 되는 자리야. 뭔 말인지에 가죠. 갯상승과 거래량을 띄우는 자리인데 그 전에 차트가 어? 저점을 안 빼고 3일선과 5일선을 같이 따라가면서 망치가 나온다. 빨간색 망치가 나온다. 이렇게 움직이면 다음날 갯상승 뜨잖아요. 그러면 10총팔고 그냥 움직여. 그냥 움직여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거래량 들어온다? 대량 양봉 터지는 케이스들 되게 많아요. 종가는 나는 뭔지 몰라. 종가가 어떻게 될지 마감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시장가에 바로 아침에 눈에 보이자마자 진입하게 되면 최소 3%는 그냥 먹을 수 있는 구간이야. 나우 아이비를 자꾸 보래. 나우 아이비가 뭔데. 이거 뭐 나우 아이비. 내가 좋아하는 차트도 아니구만. 난 진입 안 해. 저 자리에서. 미쳤냐 이 자리에서 진입하게. 나하고는 안 맞아. 저 자리에서 난 절대 진입 안 한다. 야! 거래량이 없잖아. 이런 거 몰라 쳐다보고 있는 거야. 관심 종목에만 등록해놨다가 거래량 자 이런 거 봐봐. 자 이게 오늘 프로 2천인데 자 프로 2천이에요. 프로 2천을 살 바에는 프로 3천이나 프로 4천을 아 개 웃겼다 진짜. 와 이 개조상 가고 어떻게 할 거야. 자 농담이고 자 봐봐. 프로 2천이 오늘 이렇게 마감이 됐어. 프로 2천이 오늘 이렇게 마감쳤다 하자. 자 내일 만약에 갭 상승이 나왔어. 거래량이 아침에 들어오는 거 확인돼. 바로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바로 들어가야 돼. 무슨 말인지에 가지. 자 프로 2천이 오늘 이런 모습으로 마감이 됐어. 딱 여기서 지금 마감이 된 거야. 자 다음날 갭 상승과 거래량이 들어와. 이거 무조건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런 차트는. 이해 가지? 어? 됐어 이제 나 갈래. VIP 회원분들은 오늘 들어가는 종목 잘 들고 계세요. VIP 회원분들은 종목 잘 들고 갑니다. 오늘 들어갔던 종목 잘 들고 가요. 매도할 때 되면 내가 알려드릴 테니까. 고생 드렸어요. 내일 아침에 만나요. 눈 조심하고. 눈길 조심하고. 자빠지지 말고 또. 다치지 말고. 조심히들 가. 간다. 안녕. 항상 고마워요. 고맙습니다.